박합다식자 식자님 가지고 있는 모든 1원거리 데미지에 2근거리 데미지 가지고 있는 모든 2근거리 데미지에 1원거리 데미지 세계 근거리보기와 세계 원거리보기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다 재총창 재총창 얘가 페널티가 뭐였지? 근거리 3개 원거리 3개 쓰는게 페널티구만 재총창 재총창 될수있다는 Evening 재총창 tekn훈아 시프트 먹고 플레츠다 하기패자 질문 안받는다 다만 시프트 없어 시푸드 약간 쓸모없는 템만 쭉 산거 같은데 고슴도치 이런거 안나오나 근거리고기 하나만 있었어도 맛있는거 다 먹었을텐데 영묘? 이게 영묘 싶고 잘된 꼴을 본적이 없다 영묘 심지어 방어 깍지하네 농부로 손고르고 일라에서 죽었다 질문 안받는다 손님 더미 군봉이다 어 닌장 빨영묘만 늘면 좀 실만할까 분쇼 미친 미친 부끄러워 구멍이 고시 20마리 언제 잡어? 합쳐 반반 무만이 반반 무만이 아하 아니 본전 아님 이거 찍으면? 행운 공속 공봉 어 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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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확 아이 뭐 엔지야 근거리 커피 호박 조금 애매한데 구앱이다 영묘야 지금이야 너의 힘을 보여줘 힘이 없어서 못 보여주는구나 틈지압 치고 들어올걸 그랬나 똥명 이를 올랐다 이 웨이브 영묘 딱 한개 들고 오면은 맛있긴 하겠다 어 표창이다 저격총이던데 지금 치명타 엄청 높아서 알만한거 같은데 무기들 자리 바꿨다 아니 영묘옥 갖다 버려 이거 아씨 영묘 벤 아 보라색 만들었는데 역시 답은 감자탕이야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표창 원거리로 분류되나 그렇군요 양구 고마리 어 어쩌지 저격총 갖다 버릴까 빨경묘 빨경묘 47댐 47댐으로 잡을수도있지 세력 세력 사시미 1오름 2오름 2오름 아 저건 레벨업이다 엘리트 잡는게 진짜 엄청 쎄야 되는구만 46 6 세력 3이나 오름 등거리 데미지 생지 생지 5 5 5 5 5 5 근데 이러면 수갑 쓰기 힘들겠다 수갑 넘어올려야지 뭐 1 올랐고 2 올랐고 2 올랐고 5 아니 한판에서 3정도 오르면 괜찮은데 4 올랐다 4 올랐다 밥 깎다 식자 더미 먹을까? 밥금 밥금도 가져와 밥금 밥금 너무 좋아 밥금에 밥 비벼 먹을 순 없지만 보통 금거리를 더 주는데 밥금은 원거리랑 금거리랑 똑같이 주네 쌈쌈쌈 깔 맞춤 말라고 밥금 넘어 밥 좀 더 주니 감자 곤봉도 떴다 운이 애매하네요 감자는 다음 라운드에 사자 도끼 이제 버리고 곤봉 채우고 잠긴 감자 행운 5정도면 뭐 근데 감자 저거 왜 이렇게 쓰레기 아니야 아니 근데 나오면서 살많은 애 음 왕홀 맛있다 잡지 이제는 좀 애매한가 매거진 다 사자 아 근데 지금 약간 영묘 도끼 생각나 여기 영묘 도끼 있었으면 오졌을텐데 너무 빨리 떠나보냈나봐 어 눈 하나만 어 쉬무 쉬무 페널티 너무 세다 근데 애기 안사도 될거 같은데 왕홀이에 최차에 많이 올려서 지금 왕홀 미쳤다 왕홀이 캐리함 체력도 올랐다 사실 이만큼 기대 안했는데 확실히 선인장 공동 얘가 쓰니까 세네요 뭐 휘두를 때 받아야 될거지 뭐 휘두를 때 받아야들 없어진 회피 마감 회피 버려 앗 버리진 말아봐 두건 좀 애매한데 금거리무기도 많아가지고 하긴 이것도 원거리 데미지이네 렌즈 왕홀이 두마리 잡은 갭니다 악악 다 식자 이제 생습 찍으면 되겠는데 생습 찍으면 되겠는데 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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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꿀 위로포탑 합금 쏴서 NG도 쓸데없이 많이 오름 개꿀 하하하 나는 감사의 왕이다 작은 외계인들아 그 또? 또? 또 모스? 아니... 내 데미지 누가 돌려주는데... 또? 또? 야, 데미지 줘봐, 잠깐만. 야, 데미지 줘봐, 잠깐만. 그... 머퍼 어디 갔어? 우퍼은 이제 나오고 있네. 퍼댐 개똥락. 아, 미친. 개똥템만 나와. 머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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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만버스가 잘못했다. 빨간템 갈기는 조만 깜짝이야. 빨간템 갈기는 조만 깜짝이야. 아니, 조개워도 비싸. 아, 유령 도끼. 내가 유령 도끼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퍼댐이 저 꼬라지는 안 났을텐데. 머퍼. 머퍼. 그래도 마이너스 굴 거야. 아, 아깝다. 역묘 그냥. 도끼. 계속 썼으면. 뭐 졌겠는데. 도둠 잡어. 도둠 잡어. 제 속도 낮으니까 진짜 까다롭네. 도둠 잡어. 꽃담님 힐솜. 와. 영묘 캐리. 큰 탈. 바깥 다시 갈 때 큰 탈 있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암스트롱. 맘모수. move. 푹. прxevisor. 더 설ki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